아 녹음을 할게. 제가 급하게 애를 안 가리키고 기초부터 차근차근이라는 이유가 나쁜 습관이 될까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원반을 가리키다 가리켰던 애들이 오게 되면은 문제들이 생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수를 안 해온다든지 아니면은 물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요. 개들의 행동을 제대로 잊지 못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원반을 몇 번 하다가 지금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즐거움이 안 올라온거야. 그냥 원반을 우리는 우리는 우리야 재미있지만 얘는 그거의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재미나 형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단계들 다 뛰어넘고 물고 오는 데만 신경을 쓰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봐요. 자기가 정말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애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재미있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지금 사실 원반에 미치도록 재미있어야 되는 거에요. 하다가 안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제대로 배운 애들은 계속 포커싱을 하고 언제든지 할 거에요. 또 너무 너무 흥분이 높아지면은 던질 때까지 짖는 애들이 생겨요. 계속 앞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절을 해요. 다 잘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방금도 이제 원반을 물고서 도망킨단 말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거에요. 이미 이상한 습관이 되게 있었던 거에요. 그렇게 횟수에 와서 놓고. 그걸 가리키는 방법이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흥분을 제가 유도를 시키는 거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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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흥미를 막 끌어올려야죠. 다시. 안 달려와요. 또 곧. 이에요. 더. 빨리 움직였어. 오잖아요. 라지니. 놓으면 바로 또 던져주는 거에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요. 다 났잖아요. 그걸 이해해 주는 거에요. 기축을 놀아오게. 흥미를 하는 일이 아니는데. 예. 스트락. 고. 예! 예!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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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컴온! 드랍! 예! 여기서 중단을 해버려요 얘가 물고 도망가기 전에 흥분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집중할 때 그만해요 예? 그만해요 그만? 안해요 우리가 강아지라요? 예? 얘가? 얘가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힘났을 때 나는 중단을 해버려요 그럼 얘는 뭐가 남겼어요? 아쉬움이 된다 한참 잘할 때 중단을 해버렸나? 중단을 해버리면 얘는 아쉬움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이걸 계속 미련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도망가고 지금 계속 포커싱을 하고 아까랑 완전 다르죠 딴 거 지금 해가 개의 심리와 행동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교육을 천체적으로 올려줘야 돼 원반 던지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놀게 하고 그렇죠 내가 신나야 돼 나도 신나야 돼 약간 약 올리고 올라올 때 좀 중단시켜 놓고 딱 중단하면은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요 더 하고 싶어요 그게 계속 남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나중에 어머만 딱 보면 아싸 신나지는 거죠 그런 건 서로 이용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짧아요 짧으니까 얘가 세 번 던지 얘는 패턴을 봤더니 세 번 던지고 나서는 안 가져오죠 그럴 때는 나는 두 번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몇 번 잘 쥐어와요 네 잘 쥐어오다가 한 세 번 하다가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나쁜 버릇이 되겠다고요 뛰어가다가 무릇이 가면서 다른 세 그거까지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안 가게 되네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 그래야지 나쁜 그런 습관이 안 들게 돼요 세 번째 앉아서 온 다름 한 두 번만 하는 거예요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세 번부터 그걸 파악해야겠네요 네 포기할라 말라 하기 전에 포기해 버려 바로 그만두에서 아쉬움을 남겨줘야 돼요 걔한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 집중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때는 열 번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김포도 좋더라 김포도 그리고 싸요 운동장만 넓고 그리고 뭐 한 원 종일 노는데 운동장은 많아 사감도 많을 때 2만 원만 있으면 신선 노는데 군떡 싸우러 왔어 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배울날 이렇게 굴리는 거 굴리는 거 막 하다가 지금 마술처럼 한 세 번 할 때 안 하니까 하다가 좀 이제 일찍 해가지고 요런 걸 가르치게 천천히 납득이 예예 근데 저 너무 무리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모임 만났는데 강아지들이 뭐 오래된 일도 있어요 공을 딱 들으니까 얘들이 딱 앉아가지고 눈이 눈이 막 말자꾸만 해 그거예요 그 녀석은 그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내가 딸이 신경 안 써 딱 보니까 한 열 마리쯤 모였는데 애기들이 많이 왔어요 애기들이 많이 왔는데 큰 놈들은 애들이 한 4대 3마리이나 공주니까 반짝반짝이 들었어요 딱 그러고 어떤 놈은 던지니까 딱 물고 와가지고 딱 뱉어놓고 엎드려있어요 네 그거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농은 아주 뭐 그렇더라구요 엄반은 그런 식으로 원장님 말씀하신다면 차근차근 고음만 해 차고 또 저거 차는 게 쟤는 가벼우니까 저걸 권하더라구요 쟤는 이빨이 안 아파서 멀리 날아가지도 않지만 어쩜 멀리 날아가지도 뚫뚫뚫뚫뚫뚫뚫 제가 14개월까지는 이렇게 하게되면 그냥 이걸 키 안 넣으면 이 정도로 가볍게 받을 정도로 가볍게 받을 정도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점프캐치를 하는 개들이 있고 점프캐치도 안 하는 개들이 있어요 제가 뛰게 뛰는데 얘가 몸이 무거워요 네 보니까 물에 그때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또 가르쳐요 테이블 위에 우리 올라가는 거 가르쳤잖아요 테이블에 올라가면 거기서 레디 테이크하면서 살짝 집에서 점프캐치도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프캐치도 가르쳐야되고 얘의 잔점들을 개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완전 계속 나가는게 지금 막 하는게 알겠죠 네 운동적인 약간 약간 늦고 아직 어려서 아직 어리고 근육도 다 발달되지 않고 14개월에 의견 예 14개월에 의견 뼈를 엑셀에 찍어오면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장판이 아직 안 닫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자라나는 뼈예요 근데 나중에 14개월 지났는데 체한점이 없어져 뼈 사이에 물약이 안 나요 예 펑펑 예 컴온 예 내가 내가 재밌어야 내 집 딴 데 짓고 있는 걸 못 짓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끌어당겼어요 관심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고 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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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됐어 바로 놓으면 바로 던져줘가지고 우리들 다시 만들어주는 컴온 컴온 예 후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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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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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하고서 물고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알갔다고 놓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관심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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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준비 준비됐어? 준비됐어? 예스 굿덕 하고 던져줍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가 내가 준비됐으면 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라고 준비됐어? 예스 준비됐어? 예스 굿덕 준비됐어? 자 준비됐어? 컷! 준비됐라! 굿 도그! 준비됐라! 굿 도그! 준비됐라! 준비됐라! 시선을 마주쳤을때 서로 나한테 집중이 됐을때 몸을 터나면은 우리가 이거 이거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터나니까 허드를 넘는게 아니라 트리다이빙 했던걸 기억을 해가지고 앞에 허드를 넘는것 뿐이에요 허드를 이걸 가르치는게 아니에요 넘는 법을 걔들한테 준비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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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손과 발이 같은 줄인다 그랬잖아요. 단발에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니깐 이쪽으로 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두 개를 중돌아 놓을까요? 이제 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개는, 얘는 다 할 줄 알아요. 얘랑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몸을 터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넘어 볼게요. 굿떡. 몸을 털어서 돌았기 때문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예스, 굿떡. 예스, 굿떡. 러디. 크게 들어간 상관없어요. 내 방향에만 움직여서 움직이면은 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연습해보시던데요. 어렵잖아요. 자랑 할 때 움직이면 내 결과를 눈 아주 맞추고, 여기 숙여가지고, 여기 숙여. 손으로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머니를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돌렸죠. 손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거는 훈련이에요. 어디, 어디, 다시. 이리 해. 손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냥 몸만 바꿨겠어요? 벗어보세요. 다시 벗어보세요. 제 손을 잘 벗어요. 그냥 쥐껴서 준비. 러디. 예스. 몸을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핸들링을. 오케이. 오케이. 그쪽. 그냥 가슴 앞에서 붙이고 편하게 가지고 몸만 돌려가지고 몸만 돌려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던져주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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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네디. 하고 얘가 넘으면 또 이쪽 발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 둘. 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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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고. 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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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를 좀 떨어 따라다니지. 계속 놀기 위해서. 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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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awn pieces. 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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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쪽 발과 이쪽 발로 몸을 돌려서 배가 넘는 것을 봐요. 그럼 먼저 보고서 다시 이쪽 발과 이쪽 뒤로 빼고 가고 이런 걸 피봇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부터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손은 허들이 있어도 이걸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로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걔는 다 해요. 여기선 편하게, 제가 보세요. 걔가 나를 텨담았어요. 텨담야만 둘이 셋 원 투 두 번째 번져줘요? 네 두 번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조건 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 투 그럼 여기 뭐야? 레디? 레디? 아, 여기서 레디 하고 레디 하고 날 풀어보잖아요 레디? 고 하면서 한 원, 둘, 셋 하나, 둘, 셋 레디? 그렇지 세 번째는 가급적인데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 셋 할 때는 자세를 좀 낮추면서 길게 보내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다 하면서 레디? 레디? 하나, 둘 고 레디 한 번만 하면 돼요 레디는 나한테 관심을 빼 한 번만 레디 하고 고 레디? 원, 투, 쓰리 스텝을 받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스텝 다시 원, 투, 쓰리 세 예 여기서 가슴이 가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란 같이 네 계란 같이 움직여요 가슴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깊게 세 깊게 깊게 여기서 던져주세요 깊게 여기서 던져주세요 여기서 이 위로 던져요 또 반대방향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레디 하고 다나 이렇게 하면 원, 투, 쓰리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옛날에 티사이빙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한 스텝을 더 넣은 거예요 여기 둘 셋 네 또 반대로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쭉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개가 됐어요 계속 저랑 같이 해 볼게요 저랑 같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처음에? 네가 하고 싶어? 네가 해 그러면은 레디? 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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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레디 제니 브라디 예스 고 고 고 예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계속 가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그렇죠 끊기지 않고 동작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가세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제 개랑 같이 한번 계속 개를 체크하면서 한번 해 보세요 개랑 같이 한번 한번 해 보세요 레디? 레디 고 늦었어요 개는 이미 넘어갔는데 뒤에서 계셨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옆에다 놓고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레디? 레디? 고 가세요 더 빨리 움직이세요 더 빨리 움직이세요 예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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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대로 한번 해 보시고요 레디? 고 고 기다리세요 가세요 가세요 예 그거예요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같이 레디? 고 움직이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그렇죠 다시 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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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가세요 예 그거예요 쉬세요 하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동작을 맞춰 나갑니다 레디? 레디? 예스 굿더 레디? 테이크 일부러 던져줘요 왜냐면 거리를 스스로 조정해야 돼요 캐치하는 걸 연습 원반의 적응이래요 이게 나중에 레디? 겟잇? 예스 레디? 고 굿더 레디? 다지 레디? 아 고 굿더 네 이야 여기가 안쪽으로 뺏는 걸 연습할게요 자 이제 스텝을 잘 보세요 레디? 레디? 오케이 예스 레디? 1, 레디, 레디, 컬! 예스! 내 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해가지고 달리기 시작하지, 그 방향으로요. 다시, 레디, 지키 격자와, 레디, 고! 아, 잘못할게, 고! 레디, 고! 예스, 컬! 고! 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렸어. 이제 왼쪽에서 넘어가는 그 연습을 할 거야. 이쪽으로도 돌리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 컬! 컬! 예스, 그떡! 레디, 오케이! 예, 그떡! 레디!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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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이게 돌리는 것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180도로 그래서 이 90도에서 이제는 180도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던져서, 이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소?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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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떡! 예! 그떡! 그떡!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면. 앞에다 던져주세요. 눈 위에다 앞에다 던져, 중간에서 바다 벗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죠. 레디! 달려나가세요. 예! 잘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레디! 저리! 던지지 마시고요. 저리! 저리! 이리와. 저리! 집중력자. 집중력자. 그만 쉬었다 가시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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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돌아. 이거 놓고. 돌아. 레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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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흥미가 지금 떨어졌어요. 얘는 왜 안 던지지? 하고서 표정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때는. 흥미를 다시 올려줘야 돼요. 레디! 스틱 붙지도 않아. 네. 들고겠어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러려면은.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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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내가 즐겨야 돼. 고. 고. 제빈이. 예. 굿당. 예. 고. 고. 고고고고고고. 고. 예. 가늘 finely. 제리. 컴돈. 트락. install wander. 멤버들 suz로. 가 mıелейろ이. 뭐 Yosh onto appreci 부채. 미쳤아요. 미쳤어요! 얘가 항상 물고 오게 만들어요 드랍 드랍 이제 어디서 그만둬야 해요 이미 다운된거에요